아, 걸터면 좀 잡아야 될 텐데. 야, 이거 보기가 뭐 나오겠네, 이도우야. 아우. 야, 저기다가 그냥 샴푸인이나 담아놨어. 아니, 이거 누구를 구우려고. 우리, 죄송한데 우리 저희 물에서 고기만 내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래도 될 거 같은데. 돌돔 색깔도 이상해졌어. 이놈이 돌돔 이거 하지. 아, 뜨거워. 어우, 뜨거워. 야, 물은 시원하다. 어우, 뜨거워. 자, 현재 책 온도가 43도입니다. 아, 올여름은 정말 덥네. 작년 이 정도 아니었는데? 한 텐션이 올해가 제일 더운 거 같아. 선배님, 선배님. 방송인데 좀 미소 좀 찍고. 뭐라고? 입이라도 웃으세요, 그냥 입이라도. 야, 이게. 아, 발을 때렸는데 어떡해. 지금 내 기분이 나쁜 게 뭐가 있어. 지금 눈을 못 뜨겠는데. 어차피 매일 이 상태가 12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 뭐 왜 이렇게 신났어요? 우리 내일 12시간 배에 가둘 생각하니까 그런가? 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내일 못 잡는 사람 모래 패딩 입고 하기 하기야. 에이, 하지 마. 에이, 하지 마. 장난이라도. 등에다 붙이는, 붙이는 핫팩 붙이고. 핫팩 책이야? 방 하나 신고. 나올 때 준현이 한 48kg 되겠다. 야, 괜찮은데? 야, 나 더 빠질 게 없어. 아, 오늘 여름 정말 덥네. 살아있네. 땀이 잘 안 나요. 많이 더우니까 게스트 빨리 물을게요. 아, 있어요? 게스트도 있어요? 잘못 걸렸다, 이 게스트는. 게스트? 이 낚시 어려운데. 볼돔인데. 어? 박군 오는데요, 박군? 어? 어, 박군 오네, 박군. 박군. 박질천군! 박질천군이다. 이번에 배에다 가둬놓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 명인 박군.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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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려오는 걸 뭘 숨기고 해. 눈 다 마주치고 오면서 전화 나오고 벌써. 맨날 보는데 뭐,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별로 반응이 없어, 이제 하도. 게스트가 아니구먼. 자, 뻔한 게스트 나왔고요. 뻔한 게스트. 뻥개, 뻥개. 뻥개, 뻥개. 뻥개, 뻥개. 아, 뻥개 나온 거예요. 자, 다음 게스트 부를게요. 어? 와, 뜨겁네. 또, 또. 이건 뭐야? 오, 누가 만들어줬나? 우와, 이거 domu. 이거 뭐야, 이거 cop laquelle.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베나무 막 죽어. 저희 도시 헤붕으로 직접 만드신 이거. 이거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1부터 도시허브를 시청해온 시청자입니다. 도시허브를 보면서 큰 소리를 내어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집중들 하세요. 집중들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허브를 보는 시간만이라도 근심 걱정 내려놓고 큰 소리를 내어 웃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인이 직접 깎고 사포질해서 만들었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봐서 아는데 혼자서 한 개, 하루 종일 해도 한 개 다 완성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정성이, 정성이 묻어나요. 선생님 그래도 감사의 인사 말씀 한 번.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의가 묻어있는 걸 보내주셔서 와 진짜 고맙다 이거. 쟤들이 아무튼 방송 녹화하면서 유용하게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